어제 저희 JTBC는 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7곳 중 오징어 역시 호주 회사 우드사이드가 이미 탐사했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간 저희의 공식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않던 한국석유공사는 오늘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대개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우드사이드의 보고서에 표현상 혼동한 것이라는 반박자료도 냈는데 그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본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지 이소중 기자입니다. 호주 회사 우드사이드의 합병 전 보고서입니다. 잠재구조인 한국의 대개가 유망구조가 될 확률은 75%라고 나옵니다. 보고서는 한국 대개를 포함해 7곳을 시추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EMV 분석을 했습니다. 개발 가능성은 100%로 가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 잠재구조지만 시추 개발을 할 수 있는 유망구조로 가정에서 분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대개는 잠재구조였는데 유망구조라고 보고서가 언급한 것은 표현상 혼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망구조로 가정에서 분석했다는 보고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단순 오타 정도라고 설명한 겁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JTBC는 또 우드사이드의 2019년, 2020년, 2021년 분기별 보고서마다 오징어 지역에 대한 3D 탐사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징어는 정부가 발표한 유망구조 7곳 중 한 곳의 보안 명칭입니다.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오징어는 3D 탐사 자료 세트에 붙인 고유 명칭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는 석유공사에 오징어 3D 탐사 자료에 정부가 선정한 오징어 유망구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자 그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